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게임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죠? 게임을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게임을 미리 만들어놨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오면서 나는 어떤 게임을 만들어볼 수 있을까? 또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정말 게임에 사용되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수업을 따라오신다면 언젠가는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임은 이렇게 생긴 게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있는 고양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키를 하면 고양이를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유령이 있는데 유령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면서 저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위에 도넛이 있는데 또 도넛을 먹을 때마다 여기 있는 숫자가 올라가면서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게임이에요. 다음 판은 없고요. 그렇게 한 판으로 끝나는 게임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는 게임들보다는 단순한 게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이런 단순한 게임조차도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게임을 만들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뭐랄까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